얼음 넣어봐 다고, 피얼, 사이다 벌써 맛있겠는데? 맛있겠어요? 다음은 뭐에요? 얘 넣을건데, 아니면 얘부터 넣을까요? 이 친구 색깔 이상해 왜 맛있겠네요? 색깔이 다 지워주고 이제 이 녀석을 조금만 끼고 어? 얘 부숴야되는데? 그걸로 부숴봐요 부숴요? 아니 종이만 달려 세크릿전도 아주 잘게 부숴될거에요 이거 그만해주실까요? 음 이것도 먹을거야 얘는 넣어야 돼요? 얘는 넣어야 돼요? 안 넣어도 돼요 야 음식 너무 맛있잖아 이거 너무 맛있어